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 공무원에서 투목직 강의를 맡고 있는 진승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강의 진행에 앞서 가지고 기출풀이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출 회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수험생들이 기출을 10번, 15번 풀어도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회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봅시다 일단 기출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모든 문제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660번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응용역학은 주 2회 화요일이랑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토목설기는 주 1회 목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시를 좀 드러놨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역학 같은 경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요일이랑 이렇게 토요일 날 수업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날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이 딱 봤을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 날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근데 복습하는 시간이라는 게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은 다음날 반드시 이렇게 손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토목설기 수업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딱 들었을 때 집에 가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외웠다고 생각했지만 외우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계속 풀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토목설기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봐봐요 이게 이제 기본서입니다 응용격학 기본서가 있고 토목설기 기본서가 있고 응용격학 기출문제집이 있고 토목설기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이제 응용격학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풀라는 얘기죠 그리고 토목설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속 외우면 점수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문제를 풀다가 이제 시간 남을 때 기본서 한 번씩 쓸적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얘를 열심히 외우다가 시간이 남으면 기출을 한 번씩 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메인이 얘는 기출이고 얘는 이론서다 이게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사용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재에 오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정오페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공무원 학습자료실에 정오표가 있으니까 좀 교재 이상한 거 있으면 한번 보고 뭐 오류 같은 건 없습니다 이제 굳이 오타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화살표가 조금 잘못 표현돼 있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교재 기출 교재 해설에 계산 팁이라는 걸 만들어놨거든요 얘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단순 계산이 굉장히 약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모든 계산을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해설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단순 산수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딱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응용격학 기출을 풀게 되면은 8번이 있고 9번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직 저랑 이제 풀지 않았기 때문에 푸는 방법은 몰라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 공식을 딱 외워야 됩니다 델타는 2A분의 PL까지 여러분들이 딱 외웠어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얘가 탄성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를 탄성 개수에 대해서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다 대입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 뭐 단면적이 있고 길이 있고 힘 있고 델타 있으니까 다 이렇게 대입을 했다고 쳐요 그럼 얘를 이제 계산만 하면 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정석적인 방법이 있고 앞자리 뽑기 앞자리 뽑기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 얘가 이걸로 변환 안 되는 학생들은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 됩니다 얘랑 얘가 뭐냐면은 봐봐요 잘 들어야 됩니다 봐봐 내가 얘를 이걸로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변환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얘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면은 얘를 이렇게 바꾸기 전에 보기를 한번 봅니다 보기를 슬쩍 한번 봐봐 딱 보게 되면 얘가 숫자 1이잖아요 그쵸? 1로 시작해 얘는 숫자가 1.5니까 1, 5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쵸? 얘는 1, 8, 2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답을 낼 때 얘가 1인지 1, 5인지 1, 8인지 2인지 숫자만 하면 됩니다 자릿수는 필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보기가 숫자가 다 다를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정석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앞자리 뽑기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를 딱 봐봐 근데 숫자 1이라는 애들은 우리가 이제 숫자 배열에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얘네들을 딱 무시를 합니다 1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 5밖에 안 남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은 5분의 1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5분의 1은 이제 우리가 0.2잖아요 그쵸? 그러면 2로 시작하는 애 고르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기 전에 보기를 보는 습관을 드리고 이제 보기가 다 다르면은 이렇게 풀어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도 똑같이 봐봐 얘는 8번이고 얘는 9번인데 얘도 이제 8번이랑 9번이랑 붙어있으니까 비슷한 유형이라는 얘기거든요 얘도 이제 똑같이 합니다 공식 이렇게 쓰고 탄성 개수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 얘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다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얘를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걸 또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봐봐요 무작정 앞자리 뽑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얘는 지금 앞자리 뽑기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안 되냐면은 보기를 하면 봐봐 얘가 숫자가 2로 시작하죠 얘도 2고 얘도 8 얘도 8이잖아요 그쵸? 얘도 2고 얘도 2기 때문에 얘가 10배 배수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이제 정확한 자릿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앞자리 뽑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정석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출 교재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변환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사실 이건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기출 교재 한번 봐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기출 회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랑 문제를 푼 다음에 응용 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 5번에서 10번 정도는 풀어야 되거든요 이걸 풀 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봐봐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흉내 내듯이 풀어야 됩니다 흉내 내듯이 제가 이제 문제를 딱 푸는 걸 보여주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흉내 내듯이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제가 풀어준 방법이 있는데 집에 가서 마음대로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이렇게 푸냐고 물어보면은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답이 똑같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맞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정이 나와야 그림이나 유형이 조금 바뀌었을 때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발 마음대로 풀지 말고 저를 똑같이 흉내를 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 흉내 내듯이 풀라고 하면은 이 풀이를 외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사고의 흐름을 외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야 봐봐 나중에 이제 저랑 이런 문제를 풉니다 응용 역학 17번 문제인데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기출 풀듯이 똑같이 풀어볼게요 봐봐 그림과 같은 단순부에서 G.B의 수직발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지금 반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흰평화방정식을 쓸 겁니다 반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력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자유물체도를 끊고 흰평화방정식을 썼을 거야 지금 반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흰평화방정식을 쓸 건데 문제에서 지금 B.B의 수직발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다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봐 이게 롤러니까 수직발력이 이렇게 있겠지 흰지니까 여기 수직발력이 이렇게 있고 RA가 있고 여기 수평발력이 이렇게 딱 있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서 흰평화방정식을 쓸 건데 흰평화방정식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 개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뭘 쓸지 모르겠으면은 모멘트평화방정식부터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모멘트평화방정식을 쓸 건데 어딜 기준점으로 잡을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R.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평화방정식을 잡으면 R.A랑 H.A가 기준점을 지나가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봐봐요 이렇게 쭉 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다시 풀어야 되잖아 회독을 그럼 프리 외운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압니까? 프리를 외운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어? 이거 구하라고 했네? 그럼 A점 기준점으로 잡아야지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A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야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A점을 왜 기준점으로 잡는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있습니까? 다시 봐봐 네 뭐라고 했었냐면은 처음부터 하는 얘기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발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흰평화방정식을 쓸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R.B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A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그러면 RA랑 HA가 기준점을 지나는가 얘네들을 무시할 수 있어서 여기를 잡을 겁니다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A점을 기준점으로 잡는다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을 이 사고의 흐름을 따라오면서 얘를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프리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랑 이제 한 번 풀고 집에 가서 이제 이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겠지 그 다음에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요 최종적으로 다섯 번에서 열 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실수하는 게 1에서 3에 독할 때 시간을 재고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때는 시간을 재고 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 봐봐요 이제 집에 가서 처음 풉니다 처음 딱 풀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것까지 다 이해를 했어 그대로 이제 딱 풀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딱 푼다고 해봐 그럼 옆에다가 스톱워치를 딱 눌러요 이렇게 버튼을 딱 눌러 그리고 이제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막 줄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읽지도 않아 시간이 막 가니까 급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허둥지둥 풀지 마세요 문제를 차근차근 읽고 내가 가르쳐준 거를 그대로 따라오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면은 여러분들 절대 1분 안에 못 풉니다 처음에는 5분씩 걸려도 괜찮습니다 제발 3번 정도까지는 시간을 제발 재지 마세요 시간 얼마나 얼마든지 걸려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풀다가 풀다가 한 4번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몸에 조금 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몸에 익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스톱워치를 쓰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이거 하지 마요 이거 진짜 막 줄만 긋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제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끝까지 손으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을 이렇게 쭉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해한 학생들은 어? 여기 내가 A점 기준점으로 잡으면 얘랑 얘를 무시할 수 있네까지 딱 합니다 그럼 내가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화 방정식 풀면은 다음 나오겠다 하고 얘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다 손으로 써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까지 실력이 알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답까지 내는 게 한번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발 눈으로 풀지 말고 계산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방식대로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섯 번에서 열 번 풀면은 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설계 기출해독 여기 써놨지만 얘는 많이 푸는 게 아니에요 맥시멈 풀어봤자 세 번 정도만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토목설계 같은 경우는 기출해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서를 열심히 외우면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암기과목이야 열심히 외우면 되는데 그럼 기출문제는 언제 푸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출문제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서를 암기를 하다가 외울지 말지 고민될 때 기출을 풉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분명히 수업시간 때 이런 거 외우라고 했어 근데 또 막상 집에 가서 외우려고 하면은 아 이거 외워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생깁니다 분명히 외우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딱 봐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안 외우면 풀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암기한 게 어떻게 출제되는지 궁금할 때 외우긴 외웠는데 아 얘가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 거지 궁금할 때 한번 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 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로 암기 복습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기에서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얘랑 같이 묶여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보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 문제를 딱 푼다고 봅시다 압축부제의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어차피 이 표를 외워야 풀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비합성 압축부제의 축방향 주철근의 철근 양은 전체 단면적의 1에서 10% 이하다 얘가 지금 틀렸어 이게 8%야 보게 되면 얘가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문제를 풀 때 얘 10 아니고 8이지 하고 고르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얘를 확인을 했으면 다른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겹침이음 하지 않았을 때 1에서 8%인데 겹침이음 했으면 1에서 4%고 얘가 만약에 합성부제면 얼마일까 이렇게 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까?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압축부제의 축방향 주철근은 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에 4개 이상으로 배근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 나왔을 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삼각형이면 몇 개지? 원형이면 몇 개지? 이거를 계속 떠올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면은 이게 이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결론은 이거죠 외우면은 답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기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이 토목직은 기출 안에서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출 이 토목설계는 외우고 응용역학은 열심히 풀면 점수가 나오니까 저랑 이제 기출을 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기출 강의에서 봅시다 자